اش스 안녕하세요 CM입니다 춤으로 ALL IN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춤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해시 bot alleipfordance 그런 SNS를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의 민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춤과 함께 했어요. 춤에 모든 걸 올인한 저 공민지.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도 21살의 마음으로 계속 춤을 추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춤을 사진나 영상으로 해시태그 올인포 댄스를 달아 SNS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개성 넘치는 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1 민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